안녕하세요. 러플입니다. 아이패드 필기 어플 굿노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굿노트4 에서는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 그리고 굿노트5 에서는 폴더로 이렇게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굿노트4 에서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 플러스를 눌러주면 마스터 카테고리 생성을 눌러줍니다. 마스터 카테고리 생성을 누르신 후 이름을 적으라는 상자가 나오면 폴더 처럼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방송이라고 한번 폴더를 카테고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승인을 눌러줍니다. 이 방송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조그만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 하나씩 폴더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드라마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눌러주고 여기는 음악 이렇게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에다가 PDF로 이렇게 저장을 해도 되고 노트북을 노트 같은 것을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노트북 생성할 때는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고를 수가 있습니다. 표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종이 역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서 이름은 여기다가 써도 되고요. 방송 이런 식으로 생성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기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마스터 카테고리로 가면 처음에 방송을 제가 만든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고 드라마음악이 보입니다. 이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스터 카테고리 여기를 꾹 눌러주면 이름 변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 1을 써보겠습니다. 이름을 따로 그리고 가락 가기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변한 게 보이시죠? 이 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해서 1일 드라마 승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굿노트4는 이런 식으로 쭉쭉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럼 굿노트5는 카테고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굿노트5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이 부분을 누르시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드라마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 또 여기 플러스 부분을 누르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일 드라마 완료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또 만들어 올까요? 방송 네. 그 1일 드라마 안에 또 들어가면 네.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계속 그 폴더 안에 폴더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굿노트4에 비해서는 카테고리를 한없이 만들어서 볼 수가 있고 어 이게 한눈에 폴더처럼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줄이 세 줄이 있습니다. 이 세 줄을 누르시면 어 이 폴더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게 보입니다. 어 이거는 밑으로 쭉 순서대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폴더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굿노트4와 굿노트5 어 이렇게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일